네가 오늘 우리 집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네가 내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총각, 왔어? 네, 아주머니 아주머니, 무슨 일인데요? 자, 이거 이게 뭐예요? 낮에 어떤 아가씨가 찾아와서 총각 오면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아가씨요? 아, 네, 쪽지 있는 것 같던데 맛있게 먹어요 혼자 산다고 밥 굶지 말고요 세영 네, 아주